우리 일 참 열심히 하시죠 혹시 번아웃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번아웃의 3가지 유형과 그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번아웃이 오면 정말 무기력해지고 우울증하고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번아웃이라는 게 아마 상상을 해보면 내 한 개 열심히 하고 한 개 다 꽉 차서 정말 이렇게 탈진한 이런 사람들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들을 보면 번아웃은 개개인의 직장의 환경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 그리고 대응하는 이 메커니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번아웃의 3가지 유형 각각의 극복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과부하형 번아웃이 있습니다 일에 집중을 하는 일 중독형 번아웃이죠 그래서 일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그리고 정신없이 일을 할 때 발생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자기의 건강 자기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하게 알고 있는 번아웃 유형이고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과부하형 번아웃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보통 사람은 지속하기 힘든 굉장히 강도 높은 페이스로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특히 분노가 굉장히 많고 화가 굉장히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를 막 터뜨려 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속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쉬면 좋은데 쉬지 않고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자기한테 더 많은 일을 주고 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부하형 번아웃의 그런 신호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의 모든 것을 맞추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개인의 삶을 모두 무시하고 간과한다 일만 한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력 혹은 목표 그리고 성과의 전념에서 과도할 정도로 일에 몰입을 해서 건강을 잃어갑니다 목표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험한 수준으로 몰아간다 즉 쉬지도 않고 그리고 놀지도 않고 정말 쉴 줄 모르는 삶의 질이라는 걸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다면 과부하형 번아웃이 왔다고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가 났을 때 혹은 힘들 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이 뇌의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하는 그 영역에 영향을 줘서 감정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만 집중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을 해서 즉 리프레이밍을 해서 감정 제어 능력을 좀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늘 일하고 늘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 삶을 즐길 수 있어야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것 이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이 성공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아니지만 휴식도 해야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부하형 번아웃인 분들의 솔루션 두 번째는요 자존감하고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면 과도하게 몰두하고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각기 다른 이런 측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측면이 뭐냐 사람의 인생에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의 시간도 있고요 친구와의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취미라든지 모임도 있고요 투자라든지 힐링도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삶의 각각각각의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 과부하형 번아웃 같은 경우는 일만으로 구성된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치겠죠 그래서 반드시 친구하고 보내는 시간을 따로 빼 놓고요 취미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빼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넉다운이 될 겁니다 팬데믹 동안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작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따기도 해요 또 골프를 배우면서 일만 하던 자기의 정체성 일하는 사람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번아웃은요 도전 부족형 번아웃입니다 과부하형의 정반대죠 이래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별다른 자극이 없을 때 의욕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수행하는 역할 학습의 기회, 성장의 기회 그리고 동료라든지 상사와의 그런 의미 있는 연결이 없다 혹은 칭찬받지 못한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다면 그런 느낌 때문에 좌절하고 벗어나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단조롭고 그리고 성취감도 없고 이럴 때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냉소하고 무기력이 옵니다 도전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회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사실은 회피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주의가 산만하다 와가지고 의식은 저쪽으로 가 있어요 멍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멍때리고 잡생각을 많이 하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바로 도전 부족형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전 부족형 번아웃이 왔다는 걸 알게 되는 신호가 뭐냐 자꾸 새로운 어려운 과제나 작업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내가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회사에서는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하게 만들지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이잖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재능이나 나의 역량이 더 발전하는 데 방해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도전 부족형 번아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욕이 꺾이는 상황에서 무언가 큰 관심을 쏟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새로운 일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게 만드는 이 마음의 시동을 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이 아주 작고 미미하고 미하게도 상관없어요 자꾸 몰아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코딩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20분 정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재미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열정, 열기, 추진력, 동기를 얻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배우는 새로운 기술들 혹은 새로운 일이 사실은 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도 나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도전 회피형 번아웃인 분들은 보면 배우는 걸 거의 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과정 자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활력을 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활력을 주는 것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활 불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방향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경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직무 설계를 시도하거나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더라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만 하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만 해도 이거는 인생에서 아주 큰 변화거든요 제가 공기업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일에 대해서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뻔하고 너무 반복적이고 그리고 너무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이 직무가 바뀔 가능성도 없고 바뀐다고 해도 또 비슷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같은 공직자나 지자체인 공무원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아주 사소하지만 나의 번아웃을 관리하는데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차이가 인생의 삶의 재미를 좌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2주 동안 어떤 업무가 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패턴이 드러날 겁니다 고객과 얘기를 할 때 화색이 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업무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즐겁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가 되게 재밌어 하는 게 무엇인지를 관찰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번아웃은 방치형 번아웃입니다 다른 말로는 탈진형 번아웃이라고도 합니다 문제가 딱 내 인생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체념하는 그런 포기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이 되기 때문에요 방치형 번아웃은 직장에서 충분한 체계와 방향성과 지도받지 못할 때 생깁니다 보통 방치형 번아웃은요 무능력, 좌절, 그리고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을까 불확실성 이런 불안감에 시달려요 뭔가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굉장히 방어적을 수동적으로 하면서 노력을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언제 방치형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면 내가 계획한 일 그리고 일을 하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그냥 포기하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거나 차질이 생기면 그냥 또 포기하고 방치를 해버리는 누락을 해버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떠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의욕이 탁 꺾여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방치형 번아웃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치형 번아웃에 대응을 하려면 자기의 역할에 대한 자기가 주체적인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에서 어떤 일이든 그 사람한테 주어졌으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리스트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다 글을 쓰는 거예요 외주를 줄 일 그리고 위임을 할 일 그리고 잠깐 미뤄둬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주어진다면 정말 충분히 일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방치형 번아웃에서 첫 번째 굉장히 화가 난다 그리고 강한 분노가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왜 그런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노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왜 그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나한테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업무 부담에 대해서 상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현재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 것하고 상사가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 것하고 일치하는지 혹은 상사가 우선순위로 하는 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팀에서 내가 좀 제외될 수 있는지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거를 온전히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목표가 있는 업무가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방치형 번아웃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목표 나한테 맞는 업무 수준 나한테 맞는 업무량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조정을 했다면 내가 조금 더 계획을 갖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체력도 회복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일기도 적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상황이라는 것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할 일은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측 가능한 정도의 업무 수준 예측 가능한 정도의 일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식이나 같은 원인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번아웃이 왔다 그러면 내가 어떤 번아웃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유형 하나하나 잘 보시면서 번아웃의 유형이 하나만 왔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혼합돼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직면한 이런 번아웃의 문제 혹은 번아웃을 유발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일을 하시면서 번아웃이 왔나 혹은 무기력이 왔나 정말 몸이 완전히 소진이 됐다고 느끼나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 회복할 수 있고 또 즐겁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